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치크치크기예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이버펑크 2077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언제쯤 잠잠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렛츠고!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최근에 출시된 사이버펑크 2077은 원래 출시버전인 PS4와 엑스박스 1에서 최적화 문제로 인해 게임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구입한 사람들에게 사과와 함께 판매처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펑크 2077은 투자자들과 계획이 없었던 전화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PC버전 개발에 몰두하느라 PS4와 엑스박스 1 버전 개발에 소홀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PS4와 엑스박스 1 버전을 구입한 게이머들이 사이버펑크가 사과의 의미로 아무 조건 없이 환불을 받아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처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원래 자신들의 환불 정책에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환불을 거부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이제서야 사이버펑크 임원의 입에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위에서 말한 투자자와의 긴급 전화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설명란에 가셔서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문서로 된 전화회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번 이슈에 관련 환불 정책이 콘솔 파트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참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이버펑크 2077이 금전적인 부담을 모두 가지는 건가요? 여기에 CD 프로젝트 레드의 임원 중 한 명인 마이클 노아코우스키가 대답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각자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환불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세팅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게임을 구입한 사람들 누구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불은 그들의 환불 정책에 해당될 때 보통 언제 구입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들과 관련이 있죠. 이 사항에 환불 가능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게임들 환불할 때랑 똑같이 말이죠. 결국 사이버펑크 2077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의 사과문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돌려줄게요의 뜻이 아니라 게임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업데이트 되기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환불하던가 였네요. 사과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게임을 구매하는 모든 분이 항상 구매에 만족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콘솔로 플레이하시는 게임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업데이트 되기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PSN과 XBOX에서 환불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버전의 경우 helpmefund.cdprojectred.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사과문을 몇 번을 읽어봐도 이 사과문에서는 우리가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만약 못 기다리시겠으면 저희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이버펑크 2077을 판매한 모든 판매점이 많은 환불 요청을 받고 있고 환불은 사이버펑크 2077 그러니까 CD 프로젝트 레드와 직접 이야기하세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소식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사과문을 통해 이메일을 보내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환불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작성된 이런 메일을 받습니다. 게이머에게 사이버펑크 2077을 환불받기 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은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이며 이 이메일로 답장하지 마세요.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에 관한 정보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엑스박스용 디지털 게임을 가지고 계신다면 엑스박스 웹사이트에 가시면 어떻게 환불 받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플레이스테이션용 디지털 게임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이버펑크 2077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기술지원팀으로 연락해주세요. CD 프로젝트 레드팀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이버펑크 2077은 환불을 위해 특별한 정책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메일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엑스박스로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역시 CD 프로젝트 레드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답변을 기다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메일도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D 프로젝트 레드가 책임지고 환불을 해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만 하고 있을까요? 하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서 CD 프로젝트 레드가 말한 내년 2월까지 기다리게 하면 그래서 플레이 가능한 정도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과연 그동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다렸던 게이머들이 기뻐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놈의 스키들. 다음 배급사 리프 인터테인먼트가 터미네이터 레지스탕스를 리마스터해서 PS5에 출시한다고 알렸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2021년 3월 26일 PS5용으로 출시와 PS4 버전의 소유자를 위한 무료 업그레이드를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2019년 11월에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었고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왕군과 로봇군대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원래 버전에서는 대왕군의 파이터로 전쟁에 참가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PC 버전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터미네이터 T800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픽적으로도 초당 60프레임에서 4K를 지원하고 빠른 로딩과 듀얼센스 또한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 역시 이전에 PC에서만 출시되었던 밸런스 패치와 업데이트를 받게 되고 동일한 업데이트가 PS4 및 엑스박스1에서도 2021년 1분기에 출시될 것입니다. 이 게임은 평론가보다는 유저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PC 버전에만 들어갔던 업데이트가 이번에 콘솔 버전에 적용되는 듯 보이는데요. PS5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듀얼센스 또한 지원을 한다고 하니 2021년 3월을 기대해봅시다. 유비소프트가 어새싱크리드 바랄라에서 현재로 XP를 빨리 올리게 해주는 XP 부스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을 시작하고 바랄라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최근 게임 내 상점 업데이트를 통해 XP 증가 속도로 올려주는 배율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틸리티 항목에서 1000헬릭스 크리딧 10불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플레이어가 얻는 경험 XP를 영구적으로 50% 더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XP 뿐만 아니라 돈에도 50% 부스트를 주는 상품도 1500헬릭스 크레딧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불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에 따르면 출시 후 컨텐츠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진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오자 이 옵션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을 사용하면 세계를 완전히 탐험할 수 없는 게이머들도 진행 속도를 높여 게임의 최고 장비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부스트는 시간 절약 옵션으로 보입니다. 진행 속도를 높여 게임의 최고 장비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부스트는 시간 절약 옵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즌 이벤트 및 DLC 같은 추가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더 빨리 키우는 것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 XP 부스트 기능이 추가됐을 때는 게임의 진행을 너무 느리게 만들어 놓고 추가 기능을 넣었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바랄라 같은 경우에는 XP 부스트 없이도 XP의 증가가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디세이 때와는 조금 다른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비소프트에서 XP 부스터 상품 추가로 인해 원래 XP 획득 정도가 더 느려지는 거 아니라고 변한 것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도 바랄라를 꽤 즐기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구석구석 다 헤집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빨리 키우지는 못했지만 이 소식을 보고 호호 XP 부스터 살면 더 빨리 키울 수 있겠는데 더 재미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불 15불이 더 나가는 거 생각하면 배가 고파지네요. 대만의 공포 게임인 디보션은 게임 안에서 중국의 대통령 시진핑을 곰돌이 푸로 조롱하는 것 같은 이미지로 인해 스팀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보션의 개발자가 우리의 게임 디보션이 GOG에 들어갑니다.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GOG 닷컴을 통해 디지털 버전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일방적으로 스팀에서 제외된 상황에 이런 복귀 소식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GOG에서 오늘 아침 게임 디보션이 GOG에 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게이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받은 후 GOG에서 디보션 합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이머들이 GOG에 많은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게임 속에서 중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부분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는 중국 게이머들이 GOG에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GOG가 느꼈을 부담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게임 시장 역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중국 게이머들의 입김 또한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 개발자들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게임 속에서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그 게임을 못 팔고 있다니. 저는 아직 디보션을 해보지 못했고 게임 속에서 중국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고 무조건 배제하는 상황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에서만 그런다면야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못들어하는 짓인지 좋아요를 칠싹 때려주고 싶군요.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사이버펑크 소식이 넘쳐나는군요. 좋은 소식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그 문제도 성능 문제도 다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가 좀 신경 쓰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D 프로젝트 레드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데보션이 스팀에서도 쫓겨나고 GOG에도 못 들어가고 중국인들의 파워가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칠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체크체크 기어 체크체크